NTG7 새로운 MBUX 내비게이션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실제 건물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3D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구돈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표시된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기존 MBUX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검색 시 지역 선택을 해줘야 했지만 신형 MBUX 내비게이션은 전국 검색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표시된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표시된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표시된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이즈 마치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